자, 영상 시청시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오늘은 시작은 아주 좋았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높게 시작해서 계속 흔들다가 장이 끝날 때쯤 또 쭉 끌어내리면서 한 100원 정도로 끝이 났죠. 자, 시장은 이제 외인 기관들이 매수세로 강하게 또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닥을 잡을 때 하루 세게 사고, 하루 세게 팔고, 또 하루 세게 사고 이런 식으로 또 흔들어대면서 바닥을 보통 잡아가죠. 보통 그렇게 바닥을 잡습니다. 자, 시장은 이제 바닥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시는 전 세계에서 하락폭이 1입니다. 특히 코스닥이 하락률 1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오늘은 공매들이 또 눌러댔죠. 대표적인 공매, 제피모간신한 공매들이 나와서 열심히 또 누르고 흔들고 이런 작업이 열심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바닥에서 계속 올려줬다가 뺏어버리고 올려줬다가 뺏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게 되면 심리가 계속 좀 흔들립니다. 그렇게 이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뺏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죠. 보통 그렇게 바닥권에서 물량을 가져가는 작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자, 바닥권 흔들기 시전이 되고 있고. 자, 지금 이 카카오게임즈 낙폭이 아주 크죠. 우리나라 코스닥도 아주 큰 낙폭이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게임의 역사를 새로 썼죠. 리니지를 꺾은 게임. 오딘이 이렇게 그런 타이틀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매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인데 주가는 정말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아주 큰 상황에서 이제 회복하는 흐름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3무기 실적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이죠. 지금 전 세계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해외 증시도 지금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리고 눈치만 보고 있죠. 눈치만 계속 보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 증시 보시면 코스피가 0.9% 상승, 코스닥 1.4% 올라섰죠. 이제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조금 이제 온도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제 바다가 좀 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섬물이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다시 바닷건에서 또 0.3%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시작하고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이제 전 세계 세계 증시 자체가 아주 크게 하락할 만한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고 아주 큰 코로나가 다시 또 터졌다거나 서브프라임 같은 이런 블랙스완이 또 나타났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공급망, 붕괴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진행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또 예측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시약도 많이 있고 아니면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시약도 많이 있는데 증시가 완전히 거꾸러져서 이제 더 이상 상승은 어렵다.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재료가 너무 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공매도들이 힘을 좀 썼죠. 5만4천주 정도 나오면서 눌러댔습니다. 눌러댔는데 지금 오딘 신규 아바타 추가 플레이 환경도 개선했다. 이런 소식.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오딘 천하. 오딘 천하입니다. 말 그대로. 3개월 연속 구글 애플 양대 앱 마켓 1위죠. 양대 앱 마켓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3개월째 지금 매출 1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 흥행에 대한 부분은 검증이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NC 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위 소울2 4위를 유지하고 있고 2, 3, 4위가 NC 것들이죠. NC. 위니지 M, 2M, 그대어 불소2. 이 3개에 대한 매출이 오딘 하나의 매출을 따라오기도 힘든 그런 수준으로 지금 매출이 많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본업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죠. 외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좀 흔들린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전체 시장 분위기 보시면 코스피 쪽은 외인이 2,700원 매도 기관이 7,700억이나 저가 매수가 들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2,100억 외인이 매도했고 기관이 7,100억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2,900억 매도가 나왔죠. 지금 카카오게임즈 좀 보시면 오늘 시작은 괜찮았죠. 시작하고 오전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오늘 시가가 보합에서 시작해서 고가가 3%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오후장 들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종목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약바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갓겜이 최근에 보면 바닥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계속 흔들어대고 있죠.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이제 바닷건에서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안하고 JP모관에서 공매도들이죠. 공매도들이 계속 지금 연막작전을 펼치고 있다. 올렸다 내렸다 주가는 내 손악이 있다 그러고 있죠. 신안이 8만 7천, 모관이 7만 8천, 34만 4천 이렇게 던져대면서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좀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죠. 오늘 장중초정이 좀 크게 또 일어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5일선하고 10일선 이 온절에서 윗골이 달았지만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리고 이 카카오게임자 산문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보면 얘는 그냥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지금 올라가기 전에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몇 번 흔들어 버리면 지금 단기적인 자금들은 다 털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렇게 이제 심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분위기 타면은 바로 밀어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런 작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실점이죠. 이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는 10월 말 정도 돼야 되겠지만 이미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매출은 굳건하게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인기는 여전합니다.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인데 대만 출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올 만하죠. 나올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라이오나트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이 또 슬슬 나올 만한 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 바닷권에서 계속 흔들어 대고 있죠. 흔들어 흔들어 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 오딘의 흥행에 비하면 이거는 뭐 거의 오딘 흥행 부분이 주가의 반영이 거의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3개월 동안 돈을 무지막차게 많이 벌었죠. 엄청나게 벌었는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 오딘이 뭐 그냥 평타 정도 섰다. 별 볼일 없더라. 지금 매출 순위에서 한 4위 5위 정도 하고 있는데 별 볼일 없네. 이 정도 지금 주가 위치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흥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저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도 기대가 되죠. 아주 뭐 게임성이 좋기 때문에 대만에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아주 뭐 히트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주가 그러고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갑작스럽게 올라갈 겁니다만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어떠한 좋은 호재 소식 하나 띄워주고 띄워버리고 갑자기 밀어올리겠죠. 그렇게 갑자기 밀어올려야지 이 바닷건에서 의심하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간을 계속 보고 있다가 타이밍을 최저점 타이밍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느닷없이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올라갈 때 보면 그렇게 밀어올려 버려야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런 가격을 보여주다가 올라가는 모습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5%, 10% 올랐다.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떤 소식 하나 던져주고 올라가죠. 그럼 못 잡습니다. 이거 지금 6만 5천에서 놀던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7만 원 딱 보면 앞자리가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못 들어서 따라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따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닷가 올라갈 때 그렇지만 이 뭐 카키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리고 바다의 시장도 이제 바다가 좀 잡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우상향의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 그리고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